무진맘 블랑켄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블랑켄융은 깔개,듣개, 목욕용 타올, 속삭이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 제품으로서 자세히 보시면 기모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00% 순면 제품인데, 타사 100% 순면의 제품은 빨고났을 때 가실가실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기들 피부에 무리가 가는데 저희 제품은 빨고나도 부드러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아기들 피부에 무리도 안 가고요. 그리고 세탁 후에 건져도 엄청 빨리 됩니다. 금방 마릅니다. 거기다가 시큐리티 브랑켄이나 해가지고 아기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커가면서도 이 융패드 한 장만 가지고도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. 펼쳤을 때 크기는 충분히 크고요. 컬러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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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